자 대상의 울산 경험과 이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. 이제 마지막 참가자 참가분은 12번입니다. 비껴간 맹세를 부르신 김대현님의 무대에 큰 박수로 함께 하시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웃어버린 엇갈린 운명이기에 잘 안지 못해 후회하는 맹세를 너무 안아 아쉬운 한 곳이 비어있는 채우지 못한 사랑아 비껴가는 인연이라면 세월 속에 묻어야죠 사랑은 모두 다 주는 거라면 이량마저 주어야겠지 심지어 나는 노랑이 아멘 사랑은 에라엘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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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지 못해 후회하는 매세를 더 못 알아 아쉬운 하루 도시 이 여인은 세우지 못할 사람은 비껴 가려 있는 이 여인은 하지만 사랑을 모두 다 주는 거라면 추억마저 주어가겠지 비껴 가려 있는 이 여인이라면 세월 속에 울어야지 않네 사랑을 모두 다 주는 거라면 눈물 빠져 주어야겠지 사랑을 모두 다 주는 거라면 미수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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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아쉬운 하루 도시